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Proverbs Chapter 7, Verse 11-20 영어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년판 자문 7장 10일 지나서 20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Warning Against the Adultero Summon Adultero에서는 가늠하는 음료 The Adultero Summon에 대한 경고 2 of 3 총 3부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She is unruly and defiant 그녀는 unruly, rule 하면 규칙, 규칙이 없는 법이 없는 무법한 제멋대로 구는 무법하며 Defiant는 반항적인, 도전적인 Her feet never stay at home 그녀의 발은 결코 집에 머물지 않으며 항상 싸돌아 다닌다는 말 Now in the street, now in the squares, at every corner she looks 자, 어떨 때는 거리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광장에 있다가 또, at every corner, 매 구석마다, 매 모퉁이마다 그녀는 숨어있다, look 하면 숨어있다는 말 잠복하다, 숨어 기다리다는 말 She took hold of him and kissed him 그녀는 그를 take hold of 몸을 붙잡다는 말 붙잡다, 붙들다, 그녀를 붙들고는 그리고 키스했다 And with a brazen face she said Brazen 하면 원래 노쇠를 말합니다 노쇠, 노쇠 그러니까 우리말에 철판을 깔았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런 말입니다 철면피한, 철면피한 그런 얼굴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녀는 말했다 다음 페이지 Today I fulfill my vows 오늘 나는 내 서원을 지켰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말 서원을 지켰고 And I have food from my fellowship offering at home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있다 From my fellowship offering 이것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fellowship 하면 교제 이런 말인데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 우리말하면 제사죠 제사,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말은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이렇게 많이 차리죠 집에서, 집에 제사 음식이 지금 가득 있다 먹을 게 많다 가자 So I came out to meet you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나러 지금 나와 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I looked for you 당신을 찾았다 And have found you 드디어 당신을 찾았다 발견했다 I have covered my bed 나는 내 침상을 뭘로 덮었냐 With colored linens from Egypt 이집트, 이집트산 이집트산 고급 최상지로의 그런 린닐하면 아마포 아마포 컬러들은 채색된 그러니까 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아마포로 내 침상을 덮었다 거기 펴 놓았다 아주 끝내준다 아주 그냥 푹신푹신하고 끝내준다 I have perfumed my bed 나는 내 침상을 퍼퓸하면 향수를 뿌린다는 말인데 뭘로 뿌렸냐 With more, yellows, and cinnamon 자, more 하면 more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말 알로에죠 엘로 영어바람은 엘로입니다 엘로 용설란, 알로에 시나먼, 계피입니다 다 이게 향료죠 향료 이런 향료로 아주 좋은 향료로 내 침대를 아주 뿌려 놓았으니까 아주 냄새도 좋고 아주 뭐 끝내준다 자, 다음 페이지 Come, let's drink deeply of love till morning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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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시자 깊이 마시자 of love 사랑을 깊이 마시자 till morning 아침까지 Let's enjoy ourselves with love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즐기자 사랑으로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사랑하자 My husband is not at home 남편이 집에 없다 He has gone on a long journey He has gone 하면 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갔다는 웬트입니다 웬트와 해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해수고는 가버리고 없다는 말 웬트는 그냥 갔다 그 다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인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 시절은 그냥 과거로 끝나버리죠 현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결과를 그러나 이 해수고는 반드시 지금 집에 없어야 합니다 자 그는 가고 없다 on a long journey 긴 여행 먼 여행을 떠나고 없다 He took his purse filled with money 그는 지갑을 갖고 갔다 filled with money 돈으로 가득 찬 지가 근데 돈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아마 오래오래 있다 올 거다 and will not be home till full moon full moon 이제 보름달 보름달이 될 때까지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